바쁜 일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인천국제공항, 저녁시간이 되자 평소의 분주함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죠. 공항 입구에서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일본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반복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녀의 곁에는 일본인 남성이 있었는데 어떤 오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남성은 걱정과 답답함으로 한국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몇몇 한국인들이 접근해 도움을 주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이 이를 가로막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공항 보안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급대원들도 급히 호출되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임신한 여성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서면서 점차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은 여성을 안심시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포로에서 태어나 자란 카와베 하루나입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해요. 어려서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어요. 특히 저희 동네에서 자란 어느 남자와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떼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싹텄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있어 완벽한 반쪽이었어요.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며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스무 살에 결혼을 했고 곧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이 취미가 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정이 우리 사이에 작은 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포로에서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와의 미래를 꿈꿨지만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끔 제가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하게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 부모님이 뒤늦게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지만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결국 승낙하셨죠. 부모님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컸으니까요. 남편이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저에겐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찰떡궁합이었는데 한국 때문에 좋은 관계가 가끔 불편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졌죠.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 있었어요. 남편이 신혼여행지로 한국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첫 큰 부부싸움의 시작이었죠. 저는 웬만하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한국 같은 곳보다는 우리 부부만을 위한 여행을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한국을 고집했죠.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한국에 대한 자부심 앞에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이 낯선 나라에 대한 거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출국 전에 건네신 말씀이 계속 귀가에 맴돌면서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느꼈던 첫 번째 욕구가 화장실을 찾는 것이었죠. 공항 안을 서둘러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저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낯선 언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간판을 발견한 순간 직장 동료가 한국에 대해 당부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수준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솔직히 한국 화장실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까만 때가 눌어붙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놀랍도록 청결했어요. 임산부인 저로서는 위생상태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의 첫 화장실 경험이 이렇게 긍정적일 줄은 몰랐죠. 남의 나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걱정했던 저의 모든 우려가 싹 날아갔습니다. 변기 칸 내부는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 깔끔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사 라운지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칭찬을 시작했죠. 그 순간 남편의 한국 이야기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시작이 상쾌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오랜 반감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물론 한 번의 경험만으로 모든 반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지하철 이용에 처음엔 실망했어요. 한국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숙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했거든요. 그 시간대 지하철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임신한 저로서는 과한 신체 접촉이 걱정되었죠. 남편 곁에 최대한 붙어 서 있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맞은편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싶었죠. 남편의 한국 사랑이 또 나타난 것만 같아서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며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 시선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죠.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여기 여기 하며 자신의 자리를 손짓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아저씨가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처음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 우선 자리에 앉고 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남편은 단지 아저씨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 일본에서라면 아마도 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했을 텐데 단순한 말 한마디에 낯선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준 것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 아저씨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깊이 감동받아 뒤늦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아저씨가 축하해요 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죠. 옆에 있던 다른 한국분들까지 저에게 박수를 치며 임신을 축하해 주셨어요. 몇 개의 역을 지나고 난 후의 일은 더욱 놀라웠어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동반한 한 산모가 지하철에 탔어요. 만삭인 그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반감 대신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과 작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죠. 힘든 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산모를 보며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입구와 가까운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미 산모와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은 마치 몰래 카메라를 보는 것 같아서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리 양보가 한국처럼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인색한 편입니다. 우선석이라고 불리는 자리들은 있지만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대체로 40에서 50대의 여성들이 양보하는 편이며 건강한 청년들은 종종 우선석을 차지한 채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따뜻한 인심에 깊이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후진적이고 낙후된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에 뜻밖의 좋은 기분으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로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일본인들이 더 상냥하고 양보를 잘한다고 제가 잘 모른다고 부정하셨어요. 그 첫날 밤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남편과 한국에 대해 여러 질문을 나누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가진 궁금증들을 풀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 구경에 나섰어요. 전날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남편의 안내로 찾아간 어느 브런치 카페에서는 주말을 맞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옆 테이블에 산모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구입한 아기용품을 늘어놓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곧 엄마가 될 입장이라 그녀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어요. 남편에게 통역을 부탁해 그녀들의 대화를 조심스레 엿들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에 대해 처음 듣고 매우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서 그날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게 되었죠. 남편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산후조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듣고 일본의 산후관리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출산 후 거의 두 개월 만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지어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병원에서 짧게 머문 후 대부분 바로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집안일을 계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당연히 감당해야 할 희생으로 간주하며 산모들이 실제로 임신 후 겪는 후유증에 대해 영광의 고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산모와 아기가 함께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라웠어요. 이러한 차이를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남편이 주문한 메뉴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내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신뢰를 무릅쓰고 옆 테이블의 한국 산모들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이 마치 저를 오랜 이유처럼 반겨주는 태도에 저는 뜻밖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한국인을 무시하고 경계했던 과거의 저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도 저의 폭풍 같은 질문에 그 한국 산모 두 분은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급성장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때문에 한국인들이 거만하고 허풍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지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제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그 산모들은 곧 엄마가 될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고 심지어 케이크까지 사주며 인정을 베풀었죠. 그때 느꼈던 감동과 울컥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한국인의 상냥함을 익숙하게 봐왔다는 듯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신혼여행으로 단 일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며 처음에는 짜증을 냈던 제 자신이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할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움을 한국에서 느끼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여정이 끝나고 비 오는 날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후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줄 몰라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 바람에 공항 입구에서 넘어지게 되었죠. 임산부인 저에게 그런 신체적 충격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부부를 둘러싼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임산부라고 언급하자 한국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저를 직접 도와주며 남성분들은 공항 직원과 구급차를 불러 도움을 주었죠. 그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신속한 대처와 배려심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몇 한국인들이 우리가 구급차에 올라탈 때까지 심지어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난 뒤에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 있는 행동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이국 땅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의 친절과 배려에 대해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남의 위기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 사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선입견과 달리 저는 한국에서 따뜻함과 배려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들려드렸을 때 부모님은 저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겪었던 이야기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놀라셨죠. 일주일 동안의 짧았던 한국 여행이 저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고 그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게 되면서 저는 그 감동을 가족과 미래의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출산과 산후조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출산 문화가 산모의 건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죠. 앞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키울 계획입니다. 선진적이고 깨끗한 한국 사회에서 따뜻한 한국인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